영은아 너 이 길 가는 거 아니야 가지마 엄마 따님이 멈추셔야죠 내 딸 탓이야? 최소한 미안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곳이 우리 쿠키가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곳이구나 사진 찍으려고요 항암 들어가기 전에 찍고 싶다며 음악의 리듬을 타고 나봐봐 나봐봐 남겨준 사람은 떠난 사람의 기억만으로 살아야 돼 참 이기적이네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? 욕심이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대체 왜 이러는 건데? 누나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10년 전 이기형은